주워야 울렁불린 이 거리 울렁불린 이 거리에 죽음으로 깊은 전의 기별의 단체를 떠나버린 그 사람아 나는 너를 사랑했듯 사랑했었고 같이 소리로 말은 못해도 내 가슴은 두고웠던 말야 말야 넌 너만을 사랑했던 말야 말야 넌 아직까지도 너 하나를 보지만은 나의 맘 내 가슴은 두고웠던 말야 넌 사랑하는 형은 두고웠던 말야 넌 내 가슴은 두고웠던 말야 넌 내 가슴은 두고웠던 말앨부로 흐르는 뒤로 떠나버린 그 시절 난 너를 사랑했던 나를 믿었다 그 소리로 말하는 곳에도 내 가슴을 뜨거웠던 마야마야나 너무 많은 사랑했던 날 때도 아직까지도 너 하나만을 받고 싶은 나야마야마 나는 너를 사랑했던 사랑했었다 그 소리로 말은 못해도 내 가슴은 뜨거웠던 나야마야마 너만을 사랑했던 나야마야마 아직까지도 너 하나만을 받고 싶은 나야마 안녕하세요 공원인데 날씨가 이렇게 쌀쌀하죠? 쌀쌀한데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영상을 한 곡 찍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인천시 옥구공원인데요 저도 처음 와보는데 대부도 가던 길에 갈 데가 너무 아름다워서 대부도 가지 않고 여기에 멈췄습니다 요즘 또 코로나 환자가 너무 많아 너무 걱정이고요 겁도 나고 여러분들 좀 더 조심합시다 김장철이고 오늘 영하의 기온으로 뚝 떨어졌는데 어...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전 연말에 오사카에 남편하고 아들 보러 가야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가겠어요 어... 잘 이겨내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고 월동준비도 잘하시고 코로나 좀 더 함께 이겨냅시다 옥구공원에서 박수정이었습니다 박수정TV 구독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